유리한 식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헬프트파크! 라임, 칠란초, 새우. 너는 뭐 먹어야지. 푸딩! 푸딩! I don't know, does that make sense? I don't know, whatever. 미국 친구예요. 해피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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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추하겠더니 해피하워! 얘가 아주 미국 가더니 아, 뭐야! 내 친구 취한 거 아니고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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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유리한 식탁! 어서 오세요! 오늘은 예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특급 게스트! 뿅! 뭐야? 난 왜 이러는 건데, 이거? 너 옆에 이렇게 있는 거지? 판이 이렇게 빗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등장... 그래, 나 거기 숨어라. 귀여운 티파니야. 자, 오늘의 랜덤박스. 원래 랜덤박스가 맨날 나타나거든. 네, 오늘은 랜덤박스가 아닌... 아닌! 핑크박스! 오! 아... 리얼 핑크! 난 그 정도로의 핑크 아이컨 됐어요. 네! 오늘은... 라임, 칼란초, 쉬림, 레드스 랩 와 사몬, 포키볼 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 그거 진짜 배우고 싶었고 우리가 이렇게 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좀 유익한 식당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유리한 헬디 식탁! 오, 유리한 헬디 식탁! 예! 예! 그녀는 러브! 러브! 오케이, 러브! 티파니 언니 이거 아니면 이 색? 네 둘 다 마음에 안 드네 딱 보니까, 그치? 그래도 그냥 제념으로 갈게요! 누가 이렇게 허름한 거 같잖아! 세트가 너무 예뻐, 세트가 너무 예쁘고 일단 오늘 핑크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널 위해 준비한 줄 알지? 깜짝 놀랐어! 그래, 다 핑크야! 오늘 티파니 널 위해서! 야, 판이야! 이거 제작한 거 아니야? 제작했어! 아니야! 진짜 너 온다고 이거 안 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도 한 거라고 진짜야! 나 원래 검은 색깔 검은 색깔 Shut up! 알았어 Thank you That's gorgeous That's gorgeous That's gorgeous 됐어? 이게 볼 때는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막 뒤에 와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좀 알겠지? 아마 해보면 더 느낄 거야 천천히 한번 해보자 선희야 일단 술 좀 먼저 따르거라 예스! 자, 일단 우리가 흥을 먼저 돋고자 우리는 우리 사이드로 오케이 가장 간단한 미모사 아 1 대 4 원하시는 만큼인데 보통은 4분의 1 샴페인에 1 대 4 네 비율은 1 대 4예요 근데 유리랑 저는 3 대 4 1 대 4 1 대 4 1 대 4 괜찮지? 이거 끝났던 거야? 진짜 끝! 응 먹어보겠습니다 예스 근데 보통 미모사 언제 먹어요? 브런치 브런치 10, 11am 선데이 오케이 선데이 해피 해피아워 해피 해피 해피아워 해피아워 일단 해피타이저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라임 실란트로 새우 양상추 쌈 어렵다 한국어로 유리한 허피 식탁 라임 고수 새우랩 레시피 어렵다 한국어가 어려워요? 아니야 나 이거 한국어 안 어려워요 요즘에 자막 켜놓고 드라마 봐요 한글 자막 라임 고수 새우랩 레시피 큰 볼에 깨끗하게 손질한 새우랩 올리브 오일 듬뿍 푸민 칠리 파우더 다진 마늘 다진 고수 라임즙을 짜서 넣고 쉽죠? 라임 피란트로 Shrimp Lettuce Wrap 살며 세몬 포켓 볼 내가 널 하나 하나씩 도와줄게 수영이보다는 낫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귀여워 이거 찍지마요 이거 찍지마요 이게 막상 뒤에 와보니까 잘 먹었어 허니야 너무 맛있다 지금 너의 액틈처럼 말하는 것 같아 True! Serious! 진정! 로메인 새우 와인 아보카도 사옥쿨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고추 소금 칠리 바다 수민 가루 연어 키노비 사마리 간장 식초 참기름 라dish 고추 소금 설탕 대파 오이 아보카도 다진 마늘 연어랑 새우를 동시에 같이 재워두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어때? 쿨? 네 좋아요 그럼 너는 이거를 재워두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럼 난 얘를 자르고 있을까? 어때? 네 큐브로 연어는 일단 잔뼈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봐봐 이리 와봐 잔뼈 있죠 이렇게 잘 제거해야 되는 거지 잔뼈를 확인하는 방법은 손으로 이 느낌을 바로 체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오오 오늘 진짜 멋있는데요? 생선 요리할 때 포인트는 물기 제거 그게 비린내를 잡아주는 포인트 쿠민 가루 있나요? 쿠민 가루 이쪽에 다 있어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또 뭘 필요해? 또 뭘 필요해? 또 뭘 필요해? 칠리 바터 큐민 올리브 오일 alsamic glaze 올리브 오일 alsamic glaze 올리브 오일 alsamic glaze 소금, 페퍼 라인 주스 근데 저는 영어로 보고 있어요 저 이렇게 옆에 있거든요 이 정도는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네네네 분명히 다른 친구들은 저 영어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쵸? 어차피 사실 언어라는 게 왜? 또 뭐 찾아줘? 아니야 그럼 뭐 아 나 대박 정신없어 진짜 나도 정신없어 아직 진도가 진짜 안 나가 어떡하지? 아 뭐야 귀여워 밑에서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괜찮아 파니야 자연스럽게 여기 레시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잘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영어로 할 때는 영어로 할 때는 I feel fine 아니 잘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나 유튜브 키워먹고 있어 처음엔 다행이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느꼈어 왜? 고마워 그동안 너네 다 내 통역해줘서 깨끗하게 손질한 새우를 담고 올리브 오일 듬뿍 다진 마늘 라임 주스 큐민 칠리 바터 칠리 바터 글자 다진 고수 다진 고수 다진 고수 깨끗하게 아니야 술 뭐지 이거 일단 한 번 해봐 나는 세팅만 하는 것인데 아냐 자 해봐봐 오케이 조개 전체적으로 rico 전체적으로 OK, don't worry.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귀여워. 손 조심해, 손 조심. I'm fine, everybody. Oh my gosh. You look so young, you look so baby. So I'm worried. 수환초 쓰는 게 어설퍼도 I'm fine. 그치? 화난 거 아니지? 조심해야 될 바니야, 알았지? I'm good. 좋았어. 잘하네. 왜 이렇게 불안해, 너도? 왜 불안하냐고? 왜 불안하냐고? 왜 불안하냐고? 이렇게 먼저 반을 잘라. 다 젖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고 굿? 굿. 오, 냄새 너무 좋아. 굿굿굿. 굿. 굿. 저희 이거 냉장고에다가 넣어. 10분 넣어주면 훨씬 나아. 맛이 익지. 샤워, 샤워. 맛술 샤워. 화이트 와인으로 재워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드래싱 만들어야 돼. 아, 네. 사마리 간장, 다진 마늘, 그다음에 식초, 참기름. 이건 설탕이고 소금. 어때? 맡아보면서 이제 느낌을 더 찾아가는 거지. 한번 맡아봐. 맛 봐도 돼. 별로야? 여기. 당연하지. 이건 지금 응축된 거니까. 생수를 좀 넣으면 돼. 왜냐면 우리 양이 좀 많아. 이 정도 넣어서 희석을 좀 시켜주고. 아, 이렇게 해서 간을 배기하는 거였구나. 그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확실히 좀 더 온도 때문에 먹을 때 프레쉬해서. 그렇네. 가끔 때. 넣어둘까, 그러면? 얍. 오케이. 얘를 좀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포켓 마무리를 좀 한번 토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 네. 오케이. 저는 이제 새우를 꺼내볼까요? 네. 새우를 꺼내서. 새우를 꺼내서. 오늘 저를 위해 특별히 이렇게 핑크색. 정답, 정답.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소녀시대랑 있을 때 이게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 이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 어떤 걸 하면 돋보일까? 핑크가 너무 제 것 같은 거예요. 어필하기에 핑크, 리본, 큐, 러블리. 저희가 아무래도 여보 9살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평상시 리허설이랑 연습할 때는 항상 블랙밖에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장치가 없이 또 이 퍼포먼스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때문에. 사실 요즘 라이프스타일은 핑크가 많지가 않아요. 핑크와 블랙. 너 덕분에 핑크가 많아서 응. 되게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핑크의 매력을 느꼈어. 느낀 것 같아? 응. 그 당시에 너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 소녀시대로 활동하고 그게 뭐. 아 무대 앞에 티파니. 근데 사람 티파니는 I only wear black. 근데 블랙도 잘 어울리고 너는 핑크도 있는. 블랙핑크! 블랙핑크였던 거지 너는. 아까번에 그. 아.. 재훈? 응. 아 왜 보여? 굿! 러브. 예쁘게 생긴 친구로.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티파니 한번 해줘. 싫어. 왜요? 보여줘 티파니. 이게 멤버들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여줘. 내 캐릭터가. 응. 아니야. 너는 나 똑똑하다고 해줘니까. 아 티파니는 너무 스마트 베이비에요. 베이크 부. 맞지? 러브 유. I did not pay her. 이거 이렇게 팔게. 파도 될까요? 네. 오려서. 오케이. 아 왜? 이거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는데. 싫어. 지금이 진짜. 싫어. 너 똑똑하다고 보여줄 수 있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진짜 알았어. 알았어 티파니. 바삭바삭한다고. 똑똑해져? 그럼. Let's go. 지금도 충분히 익어졌는데. 더 바삭바삭하고 싶지? 더 바삭바삭하고. 이 저희가 만든 소스를 끝까지. 조리고 싶어. 마리네이드. 응. 마리네이드 하고 싶어. 끝까지 몸속까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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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ike deep. We like flavor. We like flavor. 알았어. 그럼 더. 계속 익는 거야. 꿀? 웬만하면 이런 Lettuce or romaine으로 베이스를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음식에 Lettuce base가 좋아져요. 그렇네. 하루에 한 끼씩을 바꾸다 보면 모든 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좋은 음식들, 좋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건강한 라이프를 살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지. 결국은. 나도 그래서 되게 지향해. 그래서 모두가 아니면 저희를 오래 본 분들께는 아 이제 inner beauty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는 거는 I'm happy. 같이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뭐야? 맛있어? 어때? So good. 진짜? So good. 근데 완전 맛있다. 그치? 응. 대박. Wow. 요즘에 한국어 유행어 있어? 한국어 유행어? 아시는 분. 유행어 있어요 요즘에? 유행어는 한국어? 한국어? 서울링 말고 서울링. 서울링 말고 서울링. 서울링 말고 서울링. 아 진짜? 아유, 서울링해. 미국 스타일이야. Oh my god, so wheat. So wheat. So wheat 아니야. So wheat. So wheat. So wheat. 이건 너무 고급스럽잖아. 그치? I got so gile.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So wheat. So gile. 네. 네. 언제 유리가 제일 보고 싶었어? 유리가 아무래도 여행 파트너여서 뭔가 좋은 레스토랑이나 좋은 그리고 유리가 바다를 좋아해요. 맞아. 수영할 때 제일 예쁘거든요. 거의 이은어 공주. 거의.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고 맛있는 칵테일 발견해요. 할 때. 할 때? 맞아 나도 나도. 티파니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 워낙 젤 챙겨가지고 진짜 센스가 완전 너무 넘쳐서 되게 많이 배우는 적도 많고 사려심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는데 진짜 힘들다. 나 진짜 맨날 그래서 술 마시면 쓸데없이 남한테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진짜? 스. 서. 서위트. 아니. 서위트인가. 서타일. 어? 저렇게 러블리한 친구 옆에는 그럴만한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러블리한 친구고 너무 그리고 대략 씨나 발라야겠다. 그래 천두복숭아 씨발르는데 무슨 감동이야 감동이길. 이게 최고의 유행인 것 같아. 봤냐 요즘에 뭐 했어? 천두복숭아 씨발랐어요. 내 친구 취한 거 아니고 이게 우리 찐친구 아니야? 그치? 그치? 잘 먹겠습니다. 유리한 식탁 놀아오세요.